1. 3. 펼쳐진 묵별 아래 속히 위험을 내리사, 내정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리. 악령이 소멸하고 전기가 모이도록. 하늘의 증명을 외우니, 율량을 듣고 물렀거라! 빛이 들어왔어! 역시 태위나 침반은 증폭장치였어! 이 힘만 유지하면 순산 있어! 힘을 유지하는 건 내게 맡겨. 그러지. 다들 물러서. 이 한몸 받쳐 전선을 지키고 지면을 봉인하노라. 야차 1족은 이 세상을 위해 싸우린. 금붕대장, 입진! 어흑아... 으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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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! 아흑... 으흑... 위험할지도 모르는데, 꼭 가야겠느냐? 이곳을 지키는 백여 년 동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. 무명여차일 만큼은 허락해 주십시오. 으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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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그... 아... 아... 으으으으... 으으으으... 으,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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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그, 으악! 하아, 이, 으악! 이렇게 가다든지 당신의 힘이…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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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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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으아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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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… 으아… 으아… 으아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